어 생겼네 오케이 시의 1 하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시의 1 오케이 오 이제 두개 다 했어 드디어 이제 아는거야 와 4시 1분이요 오케이 인사하고 인사하는 것들 뭐 쭉 첫 만났을 때 인사 헤어질 때 인사 아침 인사 점심 인사 저녁 인사 밤 인사 배웠어요 오케이 그래서 헬로쌤 하이쌤 헬로쌤 그랬더니 하이엔 헬로앤 만났을 때 인사 헬로하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헤어지네요 굿바이쌤 상관없어요 굿바이쌤 그랬더니 또 잘가 바이엔 오케이 이제 아침 인사인가 봐요 굿모닝 굿모닝클래스 굿모닝 클래스 오케이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인사 했으니까 학생들도 선생님한테 인사 해야되겠죠 굿모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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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lies 이라고 인사한거야 굿아프트눈 굿아프트눈 이제 저녁 6시쯤 되면 이렇게 인사하죠 굿나이스 나이트 굿이브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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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잘자 라는 인사 나왔네요 굿나이스 굿나이스? 나이 까진 맞는데 굿나이 굿나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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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웠던거 두개 오후인사 오후인사 뭐였더라 굿아프트눈 그 다음에 저녁인사는 알았었어 굿이브닝 굿이브닝 그 다음에 잘 자 밤 인사 아침 인사는 오후 인사 저녁 인사 잘 자 굿나잇 굿나잇 오후 인사 굿앞투눈 와우 자 그러면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 아침은 혹시 쓰는 방법 알까요? 엔 엔 엔 엔 엔 엔을 써봐야돼 디어 쓴다는게 빨리 어떡해 엔 엔 엔 어 시험 먼저 춰 I I가 E 됐고 그 다음에 I 엔 I am 응 소린데 이거 두개 합쳐져서 뭐가 해헤 민주 다 까먹었냐 다 까먹었냐 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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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N N N N N N N N OK 맞던 틀리던 한번 읽어볼까 I L E I N 이는 i야, i, l 아니야, i야, 대문자 i야 이거. 문장의 시작은 항상 대문자야. 아니지, i, l인데. in, in, the, in the morning, in the morning, in the morning이 뜻이야, in the morning. c부터 2개라고 얘기했잖아. 아. 왜~~ 왜~~ 근데 이가 앞에 있어 아 엠 엠 엠 왜 엠 엠 엠 엠 뒤를 먹는데 아침 쿨 거울 Pandemie 엑 어gun 엑 뻥 버스틱 우와 브렉퍼스트 아모 용 썼다 브렉퍼스트, 인 더 모네잉, 위 잇, 브렉퍼스트 오늘 진짜 잘해, 이라고 오우 잘했어 짱 짱 짱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쓸 줄도 알아야 돼 조금씩 그 다음에 밤은 나이트 쓰는 방법은 엔, 아이, 엔, 맞나? 그냥 니가 부른대로 쓰는 거야 나이트 중소에 뭐가 있습니까? 나 게임이 아니겠습니까? G G는 들어갈 필요가 없어 뱀뱀뱀이요 나이트 오케이 너 B23호 할 때 IGH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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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고 EGH도 아니고 I 소리난다고 그 흐 소리가 힘없어서 사라졌다는 거 했어 기억이 안 나죠? 기억이 안 나죠? 뭐해 패배해야지 자 녀석아 어? IGH 그러면서 니가 이거 배웠어 니가 뭘 하면서 배웠어? 이것도 배웠고 이것도 배웠고 이건 light, 이거 tight 이거 손짱 등 그림이 있었고 이거는 꽉 쬐는 거고 바지가 꽉 낑기는 거 이건 손짱 등 light tight 할 때 IGH 했잖아 다 까먹었죠? 큰일이다 큰일 복화 수업을 좀 해야되겠는데 자꾸 까먹어서 단어 수업하는 거 단어 수업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예 거기 있어요 그래서 맞든 틀리든 읽기 하나 더 있을 거야 책이 돼요 11 지금 네 가벼워 툭이노 투주 앗 자 A하고 B에서 했던거 다 까먹었어 내가 환장하겠어 E는 E에 어지만 이 E는 무슨 소리 난다고 다 배웠어요 A하고 B에서 했던거 금방 그새 까먹었나 이거 뭐였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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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였어 이거 TREE B 어 나무 벌 하면서 했잖아 TREE B 어 그래서 뭐 TREE B 어 TREE B 어 TREE B 어 이거 L 인데 어떻게 S 소리가 나 뭔 말 말이라고 TREE B디df Ashley tiddent slave last night 부모 뭐라고 TREE B B example didn't didn't las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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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ight 오케이 슬리피가 아니고 피가 피소리나냐? 푸소리나는데 슬립 슬립 그러니까 어젯밤에 못잤대요 오케이 그 다음에 헤어질 때 인사 바이 쓰는 방법은 여기 소리가 이런 소리나는데 뭐 쥐가 쥐 나오기 전에 어떤 글씨가 나오더라 나오기 전에 뭐부터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와이 그래 이거잖아 바이 오케이 굿바이 잘가요 이러고 있구요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인사줄 해 짧은거 하이 안녕 내 친구들아 하이 오케 그 다음에 저녁 이브닝 쓰는 방법은 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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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m 이씨 이씨 시장 시장 음 Monday evening His show His show His show is His show is His His show is His show is His show is On Monday evening 그 다음에 오후는 뭐였더라 afternoon 소리를 정확히 해야지 글자로 바꿀거냐 afternoon 쓰는 방법은 e a e e e e e e e e e afternoon 긴것도 이렇게 나누어서 afternoon이랑 붙이면 되겠네 눈이다 눈 아니요 오후에 축구합니다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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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w are you hello john how are you ok 셈치고 패드합니다